오늘의 동화, 소가 된 꼬마 스님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절에 살고 있는 노스님이 풀썩풀썩 먼지나는 빈 바랑을 메고 산 아래로 터벅터벅 내려갔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부처님께 드릴 쌀을 모아야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아껴둔 쌀을 꺼내 노스님의 바랑에 쏟아 부었지요. 노스님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노스님은 소리 나는 곳으로 급히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웬 갓난아이가 시뻘건 얼굴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노스님은 하는 수 없이 아기를 안고 절로 돌아와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여섯 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노스님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위 암자로 가서 작은 스님을 모시고 오너라. 아이는 촌란거리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치긴 했지만 작은 스님을 잘 모시고 왔더래요. 똘똘하니 잘 가르치면 그게 되겠어. 그날부터 노스님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똑똑한지 그날그날 배운 걸 모두 다 외우는 겁니다. 노스님은 아이를 꼬마 스님으로 삼기로 했답니다. 어느 가을날 노스님이 꼬마 스님을 불렀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구나. 문에 장오지를 새로 발라야겠다. 아랫마을 죄보자가 장오지를 주겠다니 가서 받아오너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한다. 마을로 내려가게 된 꼬마 스님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쫄랑쫄랑 꼬마 스님의 발걸음에 다람쥐들이 놀라 도망쳤지요. 꼬마 스님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구경하다가 다시 가기를 반복했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노스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제야 꼬마 스님은 부랴부랴 최보자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스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꼬마 스님이 오셨군요. 이것을 노스님께 전해 주십시오. 꼬마 스님은 창오지를 받아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이 선들선들 가을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길을 가던 꼬마 스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벼 이삭 세 가닥을 뚝 꺾는 게 아니겠어요?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돌아가서 세워봐야겠다. 꼬마 스님은 서둘러 절로 돌아갔습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그 벼 이삭은 어디서 난 개냐? 나달이 몇 개나 달렸는지 궁금해서 꺾어왔습니다. 꼬마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스님이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뭐 그걸 꺾어왔단 말이냐? 농부가 핏담을 여 농사 지은 것을 허락도 없이 꺾다니 저는 그냥 궁금해서 꼬마 스님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노스님이 화를 내니 억울해서 울먹였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내가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 일렀건만 안 되겠구나. 노스님은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목탁을 탁탁 치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나더니 꼬마 스님의 몸을 휘휘 감쌌어요. 잠시 후 꼬마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뿌연 연기 사이로 커다란 소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벼 이삭 세 가닥을 꺾었으니 소가 되어 벼 이삭 주인집에서 3년 동안 일해 주어라. 그러고는 소를 끌고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이른 아침 꼬마 스님이 꺾은 벼 이삭 주인인 김서방은 난데없는 소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분명 소 울음소리 같은데 텅 빈 우리 집 외양간에서 나는 소리일 리는 없고 밖으로 나온 김서방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지요. 튼튼하게 생긴 소 한 마리가 마당 한 가운데에 떡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이런 누군가 잃어버린 소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모양이군. 어서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소를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김서방은 하는 수 없이 자기네 집 외양간에다 넣어두었지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어야겠다. 이때부터 꼬마 스님은 김서방 내 소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꼬마 스님은 틈만 나면 울며 불며 날뛰었어요. 난 소가 아니야. 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요란하게 울려 퍼진 건 음메 음메하는 소 울음소리 뿐이었답니다. 꼬마 스님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무거운 술에도 끓어야 했습니다. 발굽이 쩍쩍 갈라지도록 일만 했지요.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으면 김서방이 바로 고삐를 잡아채는 겁니다. 그러니 별 수 있나요? 일어서서 또 죽어라 일을 하는 수밖에요. 구멍이 숭숭 뚫린 외양간 벽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꼬마 스님은 덜덜 떨며 추운 겨울을 보냈지요. 아지랑이가 들판을 적시는 봄이 되었는데도 꼬마 스님의 고생은 여전했습니다. 물 고인 논에 철벅철벅 들어가서 무거운 흙덩이를 하루 종일 갈아 엎어야 했거든요. 다른 소라면 너끈히 해낼 일이었지만 억울하기만 한 꼬마 스님에게는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다가는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결국 꼬마 스님은 도망치기로 결심했지요. 그래서 김서방이 목을 축이러 잠시 냇가로 내려간 사이 산을 향해 냅다 달렸습니다. 꼬마 스님은 숨이 차 견딜 수 없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김서방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소가 도망간다.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꼬마 스님을 뒤쫓았지요. 꼬마 스님은 벌겋게 된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거친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입에서는 허연 거품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꼬마 스님은 땅이 울릴 정도로 무섭고 거칠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꾀는 당해낼 수 없었나 봐요. 사람들이 밧줄을 던지자 그 밧줄에 단단히 걸려들고 말았거든요. 제 발로 들어왔다고 좋아했더니 속만 썩이는군. 화가 난 김서방은 소의 엉덩이를 철썩 때렸습니다. 꼬마 스님은 다시 묵묵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꼬마 스님이 소가 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어요. 들판에는 벼들이 누릇누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벼들을 바라보는 꼬마 스님의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밤낮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꼬마 스님은 논길을 따라 걸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논이 마치 누런 금덩이가 빼곡하게 들어찬 황금 벌판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마을의 황보자가 논길을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었습니다. 음, 올해 농사는 잘 되었나? 그러더니 벼이삭 한 가닥을 뚝 꺾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꼬마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내 벼이삭을 왜 꺾는 거야? 물론 들판에는 소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문득 3년 전에 벼이삭을 꺾었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꼬마 스님은 그제야 3년 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답니다. 며칠 후 꼬마 스님이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손은 게으르지 않소? 노 스님이 김서방에게 말을 건네는 거였어요. 웬걸요? 아주 부지런해서 곡식을 남보다 곱절로 거둬들인답니다. 김서방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노 스님이 목탁을 탁탁 치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가 다시 꼬마 스님으로 변했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김서방에게 노 스님이 모든 걸 말해주었지요. 극값 벼이삭 세 가닥 때문에 사람을 소로 만들었다고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허허 극값 벼이삭 세 가닥이라니요? 소승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철에서 쌀을 씻다가 그만 쌀 세 톨을 흘리고 말았지요. 그것을 보신 큰 스님께서 제 값을 지르라며 쌀 한 톨에 한 해씩 3년 동안 저를 소로 만들어 일하게 하셨지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꼬마 세님은 그나마 다행이었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꼬마 세님은 쌀 한 톨도 아주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세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콩장수의 왕내딸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콩장수가 살았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콩장수에게는 예쁘고 영리한 세 딸이 있었습니다. 딸기름 모두 예뻤지만 그 중 막내딸 제이나는 두 언니보다 더 예쁘고 영리했어요. 세 딸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돌아다녀 보아도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콩장수는 콩장수는 딸들에게 자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솜씨 좋은 딸들이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길 바랬거든요. 딸들의 자수 선생님은 젊은 시절에 공조님의 옷을 만들었던 솜씨 좋은 부인이었습니다. 자수 선생님은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어요. 콩장수의 딸들은 날마다 궁궐앞을 지나 선생님 댁에 갔습니다. 왕자님은 궁궐앞을 지나가는 아름다운 소녀들을 보고는 말을 걸었어요. 안녕 콩장수의 딸들아 두 언니는 왕자가 있는 쪽을 보며 수줍은 듯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앞만 보면서 걸어갔지요. 때때로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콩가게가 잘되는지 묻거나 장난을 걸었답니다. 사실 왕자는 막내딸이 마음에 들었어요. 막내딸이 자기를 무시하면 할수록 왕자의 사랑은 더 커져만 갔답니다. 어느 날 왕자는 막내딸이 아버지를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콩장수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콩장수는 왕자가 왜 자기를 궁궐로 불렀는지 궁금했어요. 왕자들은 몹시 변덕스럽다던데 왕자가 콩장수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옷을 입고 발가벗은 채 말을 타되 걸어서 울고 웃으며 이곳으로 오너라. 그렇게 못하면 내 목을 베겠다. 그 말을 듣자 콩장수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을 어떡하면 좋지? 만일 왕자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여 내가 죽으면 내 딸들은 누굴 믿고 살아가지? 집에 돌아온 콩장수는 콩장수는 씨름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해진 얼굴을 본 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콩장수는 겨우 입을 열어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두 언니는 몹시 놀랐지요. 그러나 막내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그물로 옷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옷을 입으면 옷을 입은 채 발가벗은 모습이 되지요.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빌려오세요. 아직 어리지만 아버지를 태울 수는 있을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닿은 채 걷게 된답니다. 그리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파로 눈을 비비세요. 그러면 울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콩장수는 막내딸이 가르쳐준 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하미드가 지나가자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콩장수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시장에서 콩장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데다 그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막내딸의 지혜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왕자 앞에 당당하게 나설 생각을 하니 두려움보다 오히려 우쭐한 마음이 들 정도였지요. 왕자는 궁궐에 도착한 콩장수를 보고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기발한 막내딸의 꾀에 당했다고 생각한 왕자는 막내딸을 직접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한편 막내딸도 왕자를 골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막내딸은 갑옷 장수에게 달려가 여러개의 새조각과 작은 종이 많이 달려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나는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막내딸은 쇳소리와 종소리가 나는 옷을 입고 궁궐로 갔습니다. 막내딸이 궁궐 문앞에 이르자 그 끔찍한 소리에 겁을 먹은 보초병들이 달아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은 곧장 왕자의 침실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무슨 소리지 요정인가 아니 이건 꿈이야 왕자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막내딸은 가지고 온 가위로 왕자의 멋진 콧수염을 한움큼 잘라버렸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궁궐을 빠져나왔답니다. 다음 날도 세 자매는 자수 선생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궁궐 앞을 지나가는데 터번으로 얼굴을 가려서 두 눈만 내놓고 있는 왕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왕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세 자매를 불렀습니다. 콩장수 딸들아 안녕 그러자 막내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자님 그런데 콧수염 반쪽은 어디 있나요? 왕자가 대꾸할 새도 없이 세 자매는 골목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상했어요. 제 아무리 예쁘다 해도 콩장수의 딸 주제에 감히 왕자를 놀리다니 어디 두고 보자. 왕자는 또다시 가엾은 콩장수를 불러드렸습니다. 오늘은 살아서 궁궐을 나올 수 없을 거야. 지난번 일로 왕자님이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콩장수는 용기를 내어 왕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자는 다짜고짜 그에게 말했어요. 내 막내딸을 내게 다오. 하지만 왕자님 제 딸의 생각이 어떤지부터 물어봐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고 오너라. 콩장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콩장수의 딸이 왕자와 결혼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안 될 말이야. 막내딸도 결코 승낙하지 않을 거야. 왕자가 청혼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자 막내딸은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콩장수는 조금 놀랐지만 왕자에게 빨리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콩장수는 왕자에게 막내딸의 이야기를 전했고 왕은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막내딸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설탕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탕으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흘 후에 설탕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기와 너무나 똑같은 인형을 보고 막내딸도 깜짝 놀랐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천마리의 구운 양고기 온갖 종류의 진기한 요리들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향기로운 사탕 꿀을 듬뿍 바른 과자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 막내딸은 아름다운 잠옷을 입히고 얼굴에 면사포를 씌운 설탕 인형을 침대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커튼 뒤로 가서 숨었어요.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왕자는 침대로 다가가더니 칼을 꺼내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설탕 한 조각이 왕자의 입속으로 들어갔지요. 왕자는 그 달콤한 맛에 반해 눈을 꼭 감았습니다. 살아있을 땐 그렇게 나를 놀려대더니 죽어서야 달콤한 맛을 보게 해주는군. 당황한 그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뉘우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슬픔과 절망과 후회스러운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왕자의 안색이 참백해지더니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복받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막내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왕자는 칼을 자기 몸쪽으로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딸이 커튼 뒤에서 나오더니 왕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용서해요. 왕자는 막내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막내딸을 꼭 깨어놨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머리에 뿔난 아들 옛날에 석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채의 부인이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비명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석채가 숨을 할떡이며 달려왔지요. 무슨 일이오 부인? 꾹 꿈에서 뿌리 달린 무서운 사람이 나왔어요. 석채의 부인은 아직도 무서운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석채의 부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마침내 석채 부부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지요. 석채의 아내는 아기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아요. 여기 좀 보세요. 아기의 뒷머리 뼈가 높이 솟아 올라 있어요. 석채의 부인은 너무 놀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낫는 방법이 있을 거요. 석채도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날 이후 석채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의원들은 아기를 보고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에 있는 뼈를 없애줘야지. 석채는 쉬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채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석채에게 아이의 뿔을 없애줄 사람이 있다며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분은 매우 어질고 현명한 분이시지 분명 자네 아이에 대한 답도 주실 거야. 그분 이라니 그럼 자네가 말한 사람이 의원이 아니라는 말인가 의원은 아니지 석채의 친구는 웃음으로 얼버무리더니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석채는 잠시 망설여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기의 머리에 이렇게 뼈가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석채는 아이를 그 남자에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아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음 중국 고대 전설의 제왕이라는 복희를 아시오. 예 압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복희는 호랑이의 모습이었다고 하오. 복희의 누이동생이었던 여제의 여완은 뱀의 몸이었지. 중국 고대의 왕 신농 역시 머리가 소의 머리였다고 하오. 신농은 중국에서 농업의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시오. 손임금의 신하였던 고요의 입은 말과 같았다고 하오.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요? 석채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현들은 특별한 생김새였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 머리 모양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지요. 남자가 석채와 아이를 배웅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그게 될 것이오. 부디 잘 키우도록 하시오. 석채는 집 마당에 들어서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보?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내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오. 보통 아이가 아니라니요? 아내는 석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러자 석채가 껄껄거리며 좀 전에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복희 씨는 호랑이고 여화 씨는 뱀이며 또 신농 씨는 소라고 하였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석채는 그 남자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아이가 큰 인물이 되리라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석채는 아이의 이름을 자도라고 지었습니다. 자도는 모락모락 자라 세세로 글자를 익혀 책을 읽으며 똑똑한 아이로 커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천재구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글을 읽고 내용을 스스로 깨우치다니 석채는 아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채가 자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불교와 유교 중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냐? 불교는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저는 인간에 불과한데 어찌 부처가 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차라리 유교의 도를 배우겠습니다. 자도는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석채는 그런 아들이 무척 믿음직스러웠지요. 며칠 후 자도는 스스로 한 세상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자도는 세상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제자로 받아준단 말이냐? 그가 당찬 목소리로 말하는 자도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도라고 합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글쎄 내가 왜 널 제자로 받아야 하느냐? 그러자 자도가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하 맹랑한 놈이구나. 좋다. 널 제자로 받아주마. 그리하여 자도는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도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남자들이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야 너희 거기서 뭐하는 자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소녀는 빠른 몸놀림과 발차기로 남자아이들을 혼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아이가 외쳤어요. 도망가자! 그러자 아이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지요. 치 시시하기는 여자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얼굴이 검었으며 머리는 잔뜩 엉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귀여운 얼굴이었습니다. 자도는 그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 난 자도라고 해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나랑 친구할래 자도의 말에 여자아이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뭐 부잣집 도련님이 대장장애의 딸인 나와 친구하자고 그러자 자도가 큰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야 하지만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고 거기다가 책까지 들고 다니는 걸 보면 부잣집 도련님이 분명한데 내 머리에 뿔을 봐 이래도 내가 곱상하게 생겼니 그리고 가난하면 공부도 못하는 거니 둘은 얘기를 나누며 나란히 걷게 되었어요. 소년은 자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도가 점점 마음에 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 거의 매일 어울려 다녔어요. 어느새 둘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난 꼭 너랑 결혼할 거야. 자도가 여자아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너희 부모님이 반대할걸. 대장장의 딸은 언젠가 자도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청년이 된 자도는 시험을 쳐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그 후 자도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계속 공을 세웠지요. 결국 자도는 여러 벼슬을 거치며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도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도네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우리 자도가 최고야. 석채는 그런 아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지요. 여보 내가 뭐랬소 머리뼈가 튀어나온 것은 걱정할 것이 안 된다고 했지. 맞아요. 이제 보니 제가 저 아이를 갖기 전에 꿨던 꿈이 태몽이었나 봐요. 석채의 부인 역시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루는 석채와 석채의 부인이 자도를 불렀습니다. 자도야 이제 내 나이도 스무살이구나. 슬슬 결혼을 준비해야지. 중매쟁이에게 알아보니 용모가 아름답고 행실이 좋은 처자가 있다는구나. 그러자 자도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싫습니다. 뭐라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 저는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대장장의 딸입니다. 자도의 말에 석채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너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이거는 어찌하여 그런 미천한 짝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자 자도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를 배우고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요. 예로부터 조강지천은 뜰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하며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도의 뜻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석채와 아내는 자도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마침내 자도와 대장장이 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내 말이 맞지 우린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자도의 말에 대장장이 딸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바보 부잣집 딸과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넌 바보야. 그렇지만 대장장의 딸도 자도와 결혼한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때 태종 무혈왕이 새 왕으로 주기하였습니다. 하루는 무혈왕이 당나라 사신이 가지고 온 국서를 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 자가 있소. 그러자 신하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두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두가 태종 무혈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지요. 이윽고 자두는 조서를 한번 보더니 막힘없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대를 늦게 만난 것이 한쓰럽구나. 그래 당나라 황제에게 고맙다는 답장을 쓸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배하 자두는 곧바로 한자로 답장을 써나갔습니다. 정말 대단하도다. 내 앞으로 너를 강수 선생이라고 부르겠다. 그 후 사람들도 그를 강수라고 불렀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 무혈왕이 죽고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무왕은 강수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관리를 불렀어요. 강수는 문장을 잘 지어 외국으로 보내는 편지를 많이 썼다. 또 아바마마께서 생전에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병정한 것도 강수의 문장 덕분이다. 그런데 어찌 강수의 공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강수에게 초백섬을 내리고 사찬의 관등을 줄 것이며 복록을 매년 이백섬으로 올려라. 이 소식을 들은 강수는 문무왕을 찾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문무왕에 이어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강수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강수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문왕 역시 강수의 죽음을 슬퍼하였지요. 여봐라 강수의 장사 비용을 나라에서 지급하라. 그리고 그의 부인에게 옷과 재물을 더욱 많이 내려라. 신문왕은 마지막까지도 장수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강수의 아내는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나라에서 보내온 재물도 소용이 없었지요. 영감 나만 두고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요. 강수의 아내는 몇 날 며칠을 슬퍼하다가 나라에서 보내온 재물을 모두 절에 바쳤습니다. 그 후로 강수의 아내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답니다. 얼마 후 한 대신이 이 사실을 알고 신문왕에게 알렸어요. 신문왕은 강수의 아내에게 조 백성을 주었지요. 하지만 강수의 아내는 그것조차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입고 먹는 것은 남편 덕분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홀로 되었는데 어찌 감히 그런 재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수의 아내는 끝내 재물을 받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천국으로 간 땜장이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땜장이 잭이 살았습니다. 잭은 가난하긴 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했지요. 그런데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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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등 낡고 달아 구멍난 건 무엇이든 땜질을 해서 말끔하게 고쳐주는 일을 하는 땜장이 잭은 땜질 도구가 등 커다란 보따리를 둘러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답니다. 그렇게 전국을 떠돌다 보니 집과 정원을 돌보는 건 언제나 아내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잭만큼이나 착해서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잭의 목소리는 더더욱 우렁찰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가에 웬 할머니가 힘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마음씨 착한 잭은 얼른 다가가 할머니를 일으켜서 가지고 있던 빵과 우유를 드렸습니다.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고 기운을 차린 할머니는 잭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잭은 어떤 소원을 말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첫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 와서 의자에 앉아버리면... 전 언제나 서 있어야 했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그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딱 달라붙게 해주세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게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번엔 좀 더 근사한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잭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두 번째 소원을 말했답니다. 저희 집 뒤뜰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동네 꼬맹이나 종도둑들이 사과가 열리기만 하면 모조리 다 훔쳐가는 바람에 아직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과를 따는 사람은 사과에 딱 달라붙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제게 두 가지 소원이 좀 시시하고 어이없었지만 들어주기로 하고 마지막 소원은 좀 더 근사한 걸 말하라고 했어요. 잭은 고민고민 끝에 마지막 소원을 생각해냈답니다. 제 아내에게 가죽 가방이 하나 있어요. 아내는 일을 해주고 받은 털실 뭉치를 그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데 동네 꼬맹이 녀석들이 그 가방만 보면 털실을 꺼내 멋대로 풀고 다녀서 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가방 안에 들어간 건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해주세요. 잭이 세 가지 소원을 다 말하자 할머니는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말한 세 가지 소원은 하나같이 너무 시시하군. 하지만 이미 말한 거니까 들어주겠네. 그러고는 어디론가 휙 사라져버렸답니다. 잭은 할머니가 시시하다고 말한 건 말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라던 소원을 다 이루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웬 낯선 남자가 잭을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7년 뒤에 자기와 함께 가주기만 하면 그동안은 아주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잭은 귀가 솔깃했어요. 일거리가 떨어져 굶기를 밥 먹듯 하고 힘들게 살고 있던 터라 일단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아, 앞으로 7년 동안은 변하게 살 것이다. 단,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알겠지? 그럼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남자가 뾰족한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난 지옥에서 온 악마다. 잭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으니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악마는 7년 동안 많은 보석과 가진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잭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더 이상 땜장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내도 일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거만을 떨고 으스대거나 이웃을 무시하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악마도 지옥도 까맣게 잊은 제 말입니다. 7년 후 마침내 악마와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이제 나와 지옥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예,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잠시만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아내와 작별인사만 하고 곧 오겠습니다. 잭은 악마에게 의자를 내밀었어요. 악마는 알았다며 털썩 의자에 앉았지요. 자, 이제 작별인사를 다 나누었으니 떠나도 됩니다. 잭의 말에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의자에 딱 달라붙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겁니다. 일이 비틀고 저리 비틀어도 소용없었지요. 제발 나를 이 의자에서 떼어줘. 그러면 앞으로 14년 동안 지금보다도 더 잘 살게 해줄게. 악마가 사정했습니다. 잭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큰 인심쓰듯 일어나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악마의 엉덩이에서 의자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악마는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더 많은 재산을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14년이 지난 후 악마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문 밖에 서서 잭을 기다렸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참 먼 길을 떠나야 하니 가는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사과 몇 개만 따주시겠습니까? 잭이 부탁했습니다. 악마도 마침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과를 따기 위해 손을 뻗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손이 사과에 착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날 떼어주시오. 그러면 21년 동안 세배로 부자가 되게 해줄게요. 악마가 애걸복걸 했습니다. 잭은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떼어주었지요. 악마는 약속대로 21년 동안 많은 재산을 갖다 주었습니다. 잭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답니다. 21년이 지난 후 악마는 어김없이 또 나타났어요. 잭은 아내의 가죽 가방을 들고 악마와 길을 나섰답니다. 악마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 다짐하며 앞만 보고 걸었어요. 그런데 잭이 한참을 가다가 악마의 자존심을 슬슬 건드리는 겁니다. 어릴 때 나는 이 가방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맘대로 드나들었는데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당신은 절대 그렇게 못할걸요? 그러자 악마가 당상의 시범을 보이겠다며 가방을 열라고 큰소리 치는 것이었어요. 잭이 가방을 열어주자 악마는 냉큼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악마가 가방에 들어가자마자 잭은 가방을 잠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잔뜩 골탕을 먹였지요. 제발 꺼내주시오. 그러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고 지옥으로 데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지금껏 드렸던 재산의 네배를 주겠소. 그제야 잭은 가방을 열어주었답니다. 그 뒤로 악마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어요. 네배의 재산도 몰래 몰래 갖다 주었답니다. 두 번 다시 잭을 만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더 웃긴 건 잭이 죽어 지옥문을 두드렸을 때도 악마가 기겁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잭은 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자식을 열이 놔둔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내는 부지런하고 야무진 데 비해 남편은 착하긴 하지만 게으름뱅이었답니다. 아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집에서 잠만 쿨쿨 잤지요. 아이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아내가 버럭버럭 고함을 질러도 듣는 둥 마는 둥 자다가 일어나면 우걱우걱 먹어댔고 먹고 나면 다시 벌렁들어 누워 잠만 잤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돈을 벌기 전에는 들어올 생각도 말아요. 참다 못한 아내는 남편을 내쫓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남편의 신세는 철양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하염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숲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들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지요. 그러다 너무 피곤해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아 잠시 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웬 노인이 다가와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보시오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요. 남편은 부인에게 쫓겨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노인이 껄껄 웃으며 지갑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돈이 떨어지면 지갑을 열고 주문을 외우시오. 돈아 나와라 하면 원하는 만큼 돈이 쏟아질 거요. 노인의 말에 남편은 단숨에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남편은 노인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서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부인과 자식들 생각을 하니 힘이 절로 솟아 한 걸음에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 남편의 절친한 친구의 집이 있었어요. 친구에게 자랑하고 가야지 남편은 친구네 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친구 부부는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며 술상까지 차려주었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남편은 요술지갑을 꺼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친구는 요술지갑이 탐이 났답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워보라고 졸랐어요. 그여 쉽지 돈아 나와라 그랬더니 마술처럼 지갑에서 금화가 우수수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친구 부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자꾸만 술을 권하는 거예요.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 주는 대로 마구 들이켰습니다. 결국 남편은 술에 취해 고라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친구 부부는 지갑을 살짝 바꿔치기 했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부인과 자식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보, 얘들아 이젠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고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도나, 나와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요술지갑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도는커녕 먼지만 폴폴 날리는 겁니다. 아내는 화가 치밀어 남편에게 마구 욕을 퍼붓고는 다시 내쫓아 버렸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슬픔에 잠긴 남편은 터덜터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인을 다시 만난 겁니다. 노인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번엔 염소 한 마리를 주었어요. 이 염소를 보고 돈을 주거라 하고 주문을 외우면 염소가 돈을 줄 거요. 남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친구 집 앞에 다다르자 또 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들렀지요. 친구 부부는 남편을 보고 몹시 반가워했답니다. 그리고는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먹였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염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 부부는 남편이 고라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또 염소를 바꿔치기 했지요. 깨어난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보며 돈을 주거라 하고 주문을 외웠지요. 주문을 외워도 염소는 멀뚱멀뚱 가족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다시는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또다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노인을 만났는데 이번엔 노인이 식탁을 주는 겁니다. 이 식탁 앞에서 음식을 주라 하고 주문을 외우면 모든 음식을 자려줄 거요. 남편은 오는 길에 또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친구 부부는 식탁을 또 바꿔치기 했지요. 그러니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음식을 주거라 아무리 외쳐도 식탁은 그 자리에 얌전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집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아내가 쫓아내기 전에 남편은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게 없군요. 이 지팡이는 당신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사람을 혼내줄 거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때려라 때려라 하고 주문을 외우면 당신을 괴롭힌 사람을 때릴 것이요. 남편은 지팡이를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술 지갑과 염소 식탁이 왜 집에만 가면 아무 효과가 없을까? 그러느라 친구 집에 들르는 걸 깜빡하고 곧장 집으로 갔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정사정해서 친구와 친척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내의 입은 산만큼 튀어나왔지만 말입니다. 남편의 집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물론 그 친구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를 꺼낸 다음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때려라 때려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술 지팡이가 남편을 속인 친구 부부에게 달려들어서는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봐 자네 제발 살려주게 요술 지갑과 염소 식탁을 모두 돌려주겠네. 친구 부부는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 거랬지요. 그제야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부부에게서 요술 지갑과 요술 염소 요술 식탁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요. 부자가 된 남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짜 스님 이야기 옛날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봉덕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덕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나는 금강산에 꼭 가고 말테요. 그 중에서도 금강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멀고만 금강산에 가겠다니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한 푼 두 푼 모아 장가 나가지 사람들은 금강산에 가겠다는 봉덕이를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덕이는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모았지요. 술 마시고 싶은 것도 꾹 참고 떡 사먹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옷 사입고 싶은 것도 꾹 참으면서 말입니다. 꿈에 그리던 금강산을 드디어 밟아보게 되는구나. 푼푼이 모은 돈이 어느새 금강산 구경을 갈 만큼이나 되었습니다. 봉덕이는 봉덕이는 봇짐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봉덕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무척 가벼웠지요. 성큼성큼 오르면 어느새 산 꼭대기가 발 아래 보일 것 같았습니다. 봉덕이는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며 금강산을 향해 걸었지요. 성큼성큼 걷다가도 힘들면 쉬엄쉬엄 걷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발맘발맘 따라 걸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나고 봉덕이는 금강산 아래에 자리한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금강산 이르구나. 금강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봉덕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아침 일찍 금강산에 오르기로 했지요. 밤이 깊자 방에는 스님 한 명이 더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덕이는 너무 피곤했던 더라 스님과 말 한마디 못 나누고 이내 잠에 고라떨어졌지요. 그런데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밖이 왁자지껄 한 겁니다. 그러더니 누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봉덕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내놈이 우리 주인어른의 돈을 훔쳤지? 어서 내놔. 어떤 남자가 다짜고짜 봉덕이를 윽박 찔렀어요. 바로 옆방에서 묵고 있던 양반의 하인이었지요. 무슨 소리요?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소. 그럼 저 스님이 돈을 훔쳤다는 말이냐? 잠만 말고 어서 네 보참을 풀어보자. 줬소. 그런데 그만 봉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보참 속에서 돈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금방 들통날리를 잡아 때려 하다니 봉덕이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 순간 봉덕이는 옆에서 잠을 잤던 스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줄곧 함께 있던 스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인은 봉덕이를 밧줄로 꽁꽁 묶어 마당으로 끌고 나왔어요. 마당에서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반은 봉덕이를 힐끔 보고는 말했지요. 감히 남의 돈에 손을 대다니 당장 이놈을 관하로 끌고 가자. 아무 죄도 없이 관하로 끌려가게 된 봉덕이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그리던 금강산을 눈앞에 두고도 가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관하로 끌려가던 봉덕이는 여기까지 와서 도저히 금강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죄없이 옥살이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에게 대뜻 말했습니다. 양반 날이 저는 금강산을 보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을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허허 참 딱한 사람이군. 곧 오개가 칠 처지인데 금강산 타령이라니. 그런데 양반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선뜻 그러라고 허락했습니다. 양반은 금강산에 착하고 정직한 사람만 비춰준다는 신기한 거울바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봉덕이가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봉덕이는 금강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물론 양반의 하인과 함께 말입니다. 금강산에 오른 봉덕이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온갖 나무들이 울글불긋한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게다가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좔좔 폭포에서는 세찬 물줄기가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 과연 금강산이야 봉덕이는 조금 있으면 옥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금강산 구경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인이 봉덕이를 거울바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울바위 앞에 선 봉덕이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하나가 우뚝 서있는데 그 바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바위 안에 사람이 봉덕이가 눈을 끈뻑거리면 똑같이 눈을 끈뻑거리고 얼굴을 찡그리면 똑같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참 이상하네. 바위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흉내내고 있잖아. 봉덕이는 거울바위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요? 바위 안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봉덕이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바위가 있더니 봉덕이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바위가 너무나 신기한 듯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게 분명해. 이 사실을 주인어른께 얼른 알려야겠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스님이 거울바위 앞으로 타박타박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젯밤 주막에서 함께 묵었던 스님이었어요. 스님! 봉덕이는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스님이 자신의 억울한 노명을 벗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딴청을 부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바위가 참 그기도 하구나. 크기만 할 뿐인가요? 거울처럼 사람의 모습도 비춰준다니까요. 봉덕이는 마냥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스님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거울바위 앞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바위에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나를 놀리려는 거요? 어떻게 바위에 사람의 모습이 비친다는 말이요? 스님이 투덜투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인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스님 옆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님의 모습이 거울바위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자신의 모습도 거울바위에 비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하인이 밧줄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관하로 끌고 가려나 보군. 봉덕이는 금강산 구경을 다했으니 자신을 관하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인이 스님을 밧줄로 꽁꽁 묶는 게 아니겠어요? 스님인 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스님은 바동바동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봉덕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지요. 네가 스님이라고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 하인이 스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순간 멈칫 타는 거예요. 이 바위가 어떤 바위인 줄 아느냐? 착하고 정직한 사람만 비춰주는 거울바위란 말이다. 그러니 검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거울바위에 비칠 리가 없지. 스님은 그만 고개를 떨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보니 그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 스님처럼 꾸미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거였지요. 양반의 돈도 그 가짜 스님이 훔쳐다가 봉덕이의 보짬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침 일찍 봉덕이의 보짬까지 들고 달아날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짜 스님은 거울바위 때문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파리와 참새 이야기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오순도순 정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 해 가을은 다른 해보다 더 큰 풍년이 들어 논의며 곡간이며 곡식들로 그들 먹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절로 어깨춤이 났지요. 올해는 비가 제때에 알맞게 내렸어. 햇볕에 곡식도 땡글땡글 잘 익었지. 모두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신 덕이라네. 그럼 우리 제사라도 지내야 하지 않겠나? 마을 사람들은 풍년이 든 것을 감사하며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 제사 준비를 서두르세.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요. 김서방은 햅쌀을 찌어 시루떡을 했습니다. 긴 담집 할머니는 전을 부쳤지요. 윤서방은 돼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녔고 말입니다. 어른들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거래 아이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음식 준비는 이만하면 되었겠지. 드디어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재상이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재상 앞에 둘레둘레 섰지요. 하느님 덕분에 올 농사도 풍년이 옵니다. 마을의 제일 어른인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술을 따르고 먼저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따라 굽실굽실 절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들여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였습니다. 느티나무 둥치 뒤에 파리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 파리는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돼지 머리를 먼저 먹을까 조기찜을 먼저 먹어볼까 파리는 침을 꼴깍 꼴깍 삼켰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조금만 먼저 먹어보자. 파리는 참지 못하고 사람들 몰래 조기찜 위에 앉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만큼만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손을 모아 절을 하고 허리를 폈을 때 였어요. 파리 아니야? 한 사람이 소리쳤지요? 뭐 파리라고? 하느님께서 드실 음식의 파리라니? 깜짝 놀란 파리는 달아난다는 것이 그만 사과 위에 냉큼 앉았지 뭐예요? 사과 다음에는 삶은 돼지 머리 위로 옮겨 안고 말입니다. 저놈의 파리 음식마다 손을 대고 있네. 사람들은 시끌시끌 떠들어 댔습니다. 파리를 잡아라 저리로 도망가요. 마을 사람들은 파리 한 마리를 쫓느라 엎치락 뒷치락 야단 법석 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대추는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고 술잔의 술은 주르르 쏟아졌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하느님께서 하시면 내년에는 들림없이 흉년이 될 텐데 마을 사람들은 안잘보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 버릇없는 파리놈을 하느님한테 일러서 혼내주자. 하느님 파리란 놈이 하느님께서 드실 음식을 먼저 먹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할아버지가 하느님에게 말했습니다. 파리에게 큰 벌을 내리십시오. 개울 건너에 사는 박서방도 말했지요. 뭐 파리가 하느님 목소리가 우렁우렁 들려왔습니다. 네 저희가 재상에 절을 하는 사이에 파리란 놈이 놀란 파리는 느티나무 뒤로 재빨리 몸을 감췄습니다. 그 못된 파리를 당장 잡아오너라. 하느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네 잡아드리고 말고요. 마을 사람들은 하느님이 노여워할까 봐 겁이 났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던 것도 그만두고 파리 잡기에 나섰지요. 긴 담집 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와서 파리를 쫓아다녔고요. 윤서방은 빗자루로 파리를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구경하던 아이들도 한몫 거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파리를 잡아 하느님 앞에 데려갔답니다. 네 이놈 내 죄를 니가 알겠느냐 하느님은 잡혀온 파리를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파리는 죽는 신용을 하며 몸을 움츠렸지요. 고얀놈 나보다 먼저 제사음식에 손을 대다니 하느님은 회초리로 파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파리는 회초리가 닿기도 전에 아빠를 내밀어 싹싹 빌었어요. 하느님 저만 혼내시다니 정말이지 너무 억울합니다. 파리는 엉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무엇이 억울하다는 거냐 하느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파리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한번 말해보아라. 하느님은 화를 가라앉힌 뒤 말했습니다. 실은 저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드실 음식을 먹은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화들짝 놀란 하느님의 눈이 달걸만 해졌지요. 정말이고 말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어째서 그놈은 가만두고 저만 때리려고 하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파리는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래 그놈이 대체 어떤 놈이냐 하느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울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파리는 잠깐 우물거렸어요. 생각이 얼른 나지 않았거든요. 누구냐 니까 이놈이 거짓으로 꾸며대려는 게냐 아니 아닙니다. 그놈은 바로 참새입니다. 파리는 퍼뜩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참새 하느님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 졌습니다. 네 찍찍찍찍 우는 참새 말이 옵니다.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참새는 재산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느니라 하느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파리는 더 열심히 아빠를 비비며 말을 계속 했지요. 잘못 했다가는 회초리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떡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먼저 나달의 껍질을 벗겨야 하지 않습니까? 파리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그렇지. 하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달을 걷어들이기도 전에 먼저 먹은 놈이 바로 참새입니다. 파리는 날개를 붕붕거리며 신이 나서 일러받쳤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허수아비가 논에 왜 서 있겠습니까? 다 참새란 놈을 쫓으려. 파리는 여전히 아빠를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참새를 잡아들여라. 하느님은 참새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하느님? 까닭도 모른 채 잡혀온 참새가 물었습니다. 너는 죄를 짓고도 모르느냐. 하느님은 노발대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죄라니요? 익은 벼의 나다를 조아먹지 않았느냐. 그 옆에 배가 고프니까 먹었지요. 안 그런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참새는 꼬박꼬박 말대답을 했습니다. 파리의 말이 잔말이었구나. 내가 먹기도 전에 나다를 먼저 조아먹다니. 네 이놈. 하느님은 회초리를 높이 축혀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 없고 참새는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지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그렇다면 허수아비는 무엇 때문에 세워놓았겠느냐. 하느님은 회초리로 참새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은 가느다란 참새의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그때마다 참새는 너무 아파 팔짝 팔짝 뛰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입니다. 참새와 파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네가 하느님께 일러바 쳤지? 참새가 팔짝 팔짝 뛰면서 파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파리는 아빠를 싹싹 비비며 말했습니다. 앉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싹싹 비네. 저 파리 모습을 좀 봐. 뭔가 음식을 훔쳐 먹은 게 분명하지. 마을 사람들은 파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참새 참새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땅에 내려앉기만 하면 팔짝팔짝 뛰었지요. 하느님한테 맞은 종아리가 아직도 아파서 그러는 거지.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순도순 정다운 마을은 다음에 가을에도 풍년이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비를 내리는 두꺼비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은 커녕 바닷물까지 다 말라버려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도 동물 식물도 모두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었지요. 참다 못한 두꺼비가 땅 밖으로 펄쩍 뛰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왜 비를 내려주지 않는지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느님에게 물어봐야겠어. 두꺼비는 곧바로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막 언덕을 지날 지날 때였어요. 개 한 마리가 힘들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개는 마실물을 찾고 있었어요. 혼자 가기 심심했는데 마침 잘됐다 싶어 두꺼비는 개에게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간다고? 좋아. 개는 단번에 두꺼비를 따라 나섰답니다. 둘은 정답게 길을 갔지요. 그런데 시내가를 지날 때였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말라버린 시내 한가운데서 파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너도 우리랑 함께 가지 않겠니? 두꺼비의 말을 들은 물고기는 기운을 차리더니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나도 꼭 따주고 싶었어. 그래서 두꺼비는 개와 물고기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두꺼비와 개와 물고기가 숲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긴 혀를 쑥 빼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호랑이야 왜 그러고 있니? 목도 마르고 너무 더워서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 가는 거니? 축 처진 호랑이가 느릿느릿 물었습니다. 왜 비를 내려주지 않는지 물어보러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야. 두꺼비의 말에 호랑이가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랑 함께 가도 될까?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개와 물고기와 호랑이를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여우와 벌을 만났는데 여우와 벌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개와 물고기와 호랑이와 여우와 벌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꺼비 두꺼비 일행은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왔다고 모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둥신과 겨루어 이겨야만 만날 수 있었지요. 개야 너는 저 물항아리 속에 숨어 벌 너는 저 문틈에 숨고 여우는 여기에 엎드려 있고 물고기는 부엌에 숨어 있어 두꺼비의 지시에 따라 모두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뒤 두꺼비는 큰 방망이를 들어 하늘나라의 문앞에 있는 종을 울렸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천둥신이 나타났지요. 천둥신은 두꺼비를 보자마자 닭을 불렀습니다. 저 두꺼비를 쪼아버려라. 천둥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닭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두꺼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여우에게 잡혔지요. 그러자 이번엔 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개는 한 번 컹 짖지도 못하고 호랑이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이쯤 되자 천둥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안되겠다.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천둥신은 번쩍거리는 천둥 도끼나를 지켜들고 두꺼비에게 달려들었답니다. 하지만 천둥신이 두꺼비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벌이 날아와 마구 쏘아댔지요. 천둥신은 허겁지껏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를 뿌려 벌을 쫓으려고 말입니다. 옳지 제가 여기 있군 천둥신은 재를 발견하고 한움큼 집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부엌에 숨어있던 물고기가 잽싸게 나와 꼬리를 재에 대고 살랑살랑 부채질을 했어요. 재를 뒤집어쓴 천둥신은 눈을 씻어내려고 옆에 있던 물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때 항아리 안에 숨어있던 개가 천둥신의 손을 힘껏 물었습니다. 천둥신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쳤지요. 그러자 하늘나라 문이 스르르 저절로 열렸답니다. 드디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꺼비는 하느님 앞에 나가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또박또박 따지기 시작했지요. 하느님 어찌하여 몇 년이 지나도록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 아래 세상은 물이 없어 모두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하느님은 두꺼비의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다른 일로 바빠 깜빡 잊고 있었단다. 지금 당장 비를 내리게 하는 용을 보내주마. 하느님의 말을 들은 개와 물고기와 호랑이와 여우와 벌은 만세를 부르며 얼싸 안았답니다. 참 앞으로도 오래 비가 내리지 않거든 두꺼비 니가 이를 가라 신호를 보내거라. 그럼 언제든 비를 내려주겠다. 두꺼비 일행이 하늘나라에서 돌아와 보니 정말 땅을 온통 적시고도 남을 만큼 비가 내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꺼비가 이를 갈면 비가 내린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다쟁이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소다쟁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다스러운가 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1초도 입을 다물지 않았답니다. 수다스럽기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고약한 성격에다 남편 못살게 구는 것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 큰 목소리에 쉬지 않고 쏘아대는 수다에 남편은 기가 딱 질려버렸지요. 아 지겨워. 마누라만 없으면 잘 만날 텐데. 남편은 귀를 틀어막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사막 한가운데까지 왔지요.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바라보다가 남편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모래를 파내고 구덩이를 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양탄자를 덮어 구덩이를 감쪽같이 숨겨 놓았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신이 난 남편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부인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날씨도 화창한데 우리 나들이 지나갑시다. 어머나 당신이 웬일이에요? 부인이 반기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부인을 데리고 사막으로 갔답니다. 가는 동안에도 부인의 입은 쫑알쫑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자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침내 구덩이를 파놓은 곳에 다다랐어요. 남편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주비를 살핀 뒤 양탄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양탄자에 앉아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죠 뭐. 대답과 동시에 부인은 양탄자 위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그 순간 부인이 구덩이 속으로 쏙 빠지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마누라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부인이 없는 집은 마치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은근히 마누라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길로 달려가서 구덩이를 살폈습니다. 모래가 쏟아져 구덩이 안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편은 구덩이 속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때 구덩이 속에서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시끄러워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거기 밖에 누구 없습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구애만 주시면 큰 돈을 드릴게요. 돈을 준다는 소리에 남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끈을 묶어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냈지요. 바구니를 타고 올라온 것은 뱀이었답니다. 뱀은 올라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수다쟁이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게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제 말대로만 하세요. 제가 이 마을 영주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으면 영주 가 딸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방을 붙일 겁니다. 그때 아저씨가 오세요. 그럼 제가 영주 딸의 목을 풀어줄게요. 남편은 어려울 게 없어 보여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방에 하나 붙었어요. 커다란 뱀이 내 딸의 목을 감고 있다. 내 딸을 구해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방을 본 남편은 당장 영주에게 달려갔지요. 가서 보니 사막에서 만난 그 뱀이 정말로 공주의 목을 감고 있는 겁니다. 수다쟁이의 남편은 뱀에게 눈을 찡긋하고 서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놈 당장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뱀은 스르르 딸의 목을 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영주에게서 큰 돈을 상으로 받았어요. 이제 아저씨에게 진빚은 다 갚은 거예요. 전 이웃마을로 가겠어요. 뱀은 남편의 귀에 속삭이고는 휑하니 사라졌답니다. 수다쟁이의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큰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마을에 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뱀이 영주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힘센 장사도 뱀 근처에는 얼심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답니다. 딸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자 영준의 내가 타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영주님 얼마전에 이웃마을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뱀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영주는 당장에 수다쟁이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라고는 사정사정 했지요. 내 딸만 구해주면 그 맛 천냥을 줄이다. 그 맛 천냥이라고요? 수다쟁이의 남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뱀이 자기 말을 들어줄지 걱정이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긴 남편은 한참 만에 좋은 술을 생각해냈답니다. 수다쟁이의 남편은 영주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은 다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빚은 다 갚았는데 왜 또 온 거죠? 뱀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아무렴 다 받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수다쟁이 여자 알지? 그 여자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거든 그걸 알려주려고 왔지.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뱀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이 정도면 부인의 수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수다쟁이의 남편은 영주에게 금화 천냥까지 받아서 부인을 데리고 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후로는 부인의 수다가 듣기 싫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부를 찾는 욕심쟁이 지주 옛날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가진 지주가 살았습니다. 지주는 매우 큰 부자였지요. 금고마다 금이 가득 했고 마을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어 쌓으면 산더미보다 클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건 부인이 일찍 죽어 홀압이라는 것입니다. 어서 어서 새 신부를 맡고 싶구나. 지주는 언제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주의 성질머리가 너무 고약해서 아무리 부자라도 선뜻 시집을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는 한 농부의 딸이 농장에 일을 하러 온 겁니다. 농부의 딸은 목초더미 속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주는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농부의 딸 곁으로 다가가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널 내 신부로 맡고 싶은데 넌 어떠냐? 그러자 농부의 딸이 냅다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당신과 나는 어울리지 않아요. 농부의 딸이 팩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자 지주의 마음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부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당장 저의 아버지를 데려오너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인이 달려가서 딸의 아버지인 농부를 데려왔습니다. 네 딸만 설득시키면 빚을 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 지을 땅도 넉넉히 주마. 지주에게 진비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인데 땅까지 준다니 이런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농부는 냉큼 그러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딸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제 남편감은 제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제가 고를 거예요. 이미 지주와 약속은 해버렸고 어쩌겠니? 싫어요. 싫다구요.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나리 결혼식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세요. 목사님은 물론 손님까지 다 모셔놓은 다음 제 딸을 불러 후다닥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제가 심부름을 보내는 것처럼 일을 꾸며볼게요. 농부의 말에 지주의 입은 해벌죽 벌어졌습니다. 지주는 당장 결혼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지요. 가진 음식에 화려한 장식품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온 농장이 들썩들썩 거렸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결혼식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주는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고 하인에게 명령했어요. 농부에게 가서 내게 약속한 것을 지금 보내라고 전하거라. 그리고 농부가 죽어든 고의고의 모셔와야 한다. 하인은 한달음에 농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주인님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저 아가씨다. 농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건초더미 옆에 있던 딸을 가리키고는 숨어버렸습니다. 하인은 얼른 아가씨에게 달려갔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주인님께 약속한 것을 가지러 왔는데요. 하인의 말을 들은 딸은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지주와 아버지가 어떤 일을 꾸몄는지 말입니다. 딸은 능청스럽게 대답 했답니다. 네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저 갈색 안마를 데려가면 돼요. 하인은 아무 의심 없이 말을 몰고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지주에게 보고했지요. 농부한테서 약속한 물건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방망이질 쳤지요. 그래 하녀들을 시켜 어서 방으로 모시고 가거라. 그리고 준비한 드레스와 신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드려라. 면사포와 화관을 씌우는 것도 잊지 말고. 지주의 명령에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인님 그게 저 어서 서둘러라. 지주의 성격이 워낙 고약한 것을 알기에 하인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아마 주인님이 목사님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걸 거야. 하고 말입니다. 여자 하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들여 말을 치장했답니다. 말은 닦이고 씻겨 반짝반짝 운이 났지요. 그리고 면사포와 화관을 쓴 채 지주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자 신부를 모시고 나오너라. 마침내 지주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손님들은 목을 쭉 빼고 신부를 맞이했답니다. 하지만 요란한 울음소리와 함께 식장에 들어선 건 아리따운 신부가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한 앞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하며 웅성웅성 거렸답니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음이 새어나오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웃음이 터져나왔지요. 얼굴이 벌개진 지주는 얼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지주는 신부의 신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허풍쟁이 젊은이들 옛날 어느 마을에 허풍 잘떨기로 소문난 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내 젊은이는 모였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마을에 들렀습니다. 신사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여행자였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니 좋은 옷 좋은 음식을 가려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좋은 옷만 입고 다녔답니다. 신사를 본 내 젊은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신사의 옷을 빼앗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지요. 생각 끝에 내 젊은이는 신사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우리와 허풍떨기 내기를 하지 않겠소? 내기의 방법은 서로 허풍스러운 이야기를 하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말도 안 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요. 내 젊은이의 말에 신사는 기꺼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는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기로 합시다. 한 젊은이가 냉큼 얘기했지요. 이렇게 해서 허풍떨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촌장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먼저 시작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집앞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대추를 몹시 먹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무가 너무 높아 올라갈 수 없다고 하고 형들도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대추를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뱃속에서 뛰쳐나와 어머니에게 대추를 몽땅 따주었지요. 내가 대추를 얼마나 많이 땄던지 어머니가 실컷 먹고도 남은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그러고도 또 남아서 문앞에 쌓아두었는데 쌓아둔 대추 때문에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 당치 않은 이야기를 듣고서도 신사는 고개를 끄덕 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젊으니까 허풍을 떨기 시작했지요. 내가 태어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숲에 놀러갔는데 잘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겁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나는 허겁지겁 나무로 올라가 열매를 실컷 따먹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다 먹고 보니 나무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 사다리를 빌려왔지요. 사다리를 이용해 겨우 내려올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신사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젊은이들 얼굴에 실망이 가득 했어요. 세 번째 젊은이가 다시 허풍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다섯 살 때 였어요. 산에 갔다가 덤불에 걸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꼬리를 잡고 보니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 땀이 줄줄 흘렀죠. 나는 재빨리 두 손으로 호랑이의 턱을 잡고 벌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몸이 두 개로 쩍 갈라져 죽었답니다. 이번에도 신사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젊은이의 차례였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바짝 긴장을 한 다음 네 번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낚시를 갔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낚시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나는 바닷속으로 돌아가 보았지요. 그런데 바닷속이 어찌나 깊은지 사흘 밤낮을 들어가서야 겨우 바닥에 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닿고 보니 그곳에 집채만한 물고기가 있지 뭐예요. 그 큰 물고기가 바닥에 누워 다른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잽싸게 주먹을 날려 집채만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라고는 배가 너무 고파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고 그 고기를 다 먹어 치웠답니다. 다 먹어 치우는데 일주일이 걸렸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내 젊은이는 신사의 입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신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렇군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신사가 허풍을 떨 차례였지요. 내 젊은이는 정신을 바짝 차린 다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커다란 모카밭을 갖고 있었어요. 내 모카밭에는 유난히 키가 크고 튼튼한 모카나무가 있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큰 열매가 달렸지요. 그런데 몇 년 전이었어요. 이 나무에 열매가 열려 갈라봤더니 글쎄 열매 속에서 난쟁이가 튀어나오지 뭐예요? 난쟁이는 모두 네 명이었는데 지독한 게으름뱅이였어요. 일어나지 않고 틈만 나면 놀쿵니만 했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도망을 쳤지 뭡니까? 내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도 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사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젊은이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어요. 내 젊은이는 꼴깍 마른 침을 삼켰답니다. 지금 그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네들 자네들이 내 모카밭에서 일하다 도망친 난쟁이들이라고 자 내 얼굴을 자세히 봐 기억이 날 테니까 그러면서 신사는 젊은이들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모카밭으로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거짓말 말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내기에서 지고 말 테니까요. 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 내 젊은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며 눈만 껌뻑 껌뻑 거렸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보고 있던 촌장이 젊은이들을 재촉했어요. 어서 대답을 하게 자네들이 정말 모카밭에서 도망친 난쟁이들인가 내 젊은이는 끙끙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촌장이 말했어요. 결론을 내리겠네. 이 내기는 신사가 이겼네. 내 젊은이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고 있던 옷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 오히려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내 젊은이는 다시는 허풍을 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그네와 두 여자 아주 추운 겨울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불이 환하게 켜진 커다란 집이 있어 똑똑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세요? 부잣집 여자가 나와서 귀찮은 듯이 물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세요. 부잣집 여자는 나그네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서 썩 꺼져요. 우리 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재울만한 곳이 없다고요. 그러고는 꽝 소리를 내며 문을 세게 닫았답니다. 나그네는 다시 길을 가다가 곧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니 가난한 집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세요. 나그네의 말을 들은 가난한 집 여자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좁아 불편하시겠지만 편안히 쉬다 가세요. 집 안에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옷은 아주 낡고 더러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옷이 무척 낡았군요. 왜 새 옷을 만들어주지 않나요? 저도 새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은 뒤로는 옷은 커녕 먹을 것도 늘 부족한 걸요.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길을 떠나면서 가난한 집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하는 일을 저녁때까지 하게 될 겁니다. 가난한 집 여자는 나그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말을 잊어버리고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들 옷이 너무 낡았어. 남은 옷감으로 옷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그러고는 옷감을 꺼내 자로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자를 잴 때마다 옷감이 자꾸 자꾸 늘어나 재도 재도 끝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여자는 하루종일 옷감을 잤어요. 저녁이 되자 온가족이 평생 동안 옷을 만들어 입어도 될 만큼 많은 옷감이 쌓였답니다. 그제야 가난한 집 여자는 나그네가 한 말의 뜻을 깨닫고 깜짝 놀랐지요. 이 소문을 듣고 부잣집 여자는 샘이 나서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하인을 불러 소리쳤지요. 지금 당장 어젯밤 우리 집에 왔던 나그네를 데려오너라. 만약 데려오지 못하면 쫓겨날 줄 알거라. 하인은 다음날 저녁때가 돼서야 나그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 여자는 문앞에서 나그네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드디어 나그네가 나타나자 부잣집 여자는 반갑게 맞아 드렸답니다. 그러고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깨끗한 침대를 내주면서 편히 쉬다가 가라고 했어요. 나그네는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편안히 쉬면서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나그네는 짐을 꾸리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부잣집 여자는 나그네 주위를 맴돌며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부잣집 여자는 참다 못해 나그네를 붙잡고 말했어요. 말해주세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침에 당신이 하는 일을 저녁때까지 하게 될 거요. 나그네가 떠나자 부잣집 여자는 옷감 밑에 숨겨두었던 돈 항아리를 꺼내려고 후다닥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옷장문을 열고 한무더기의 옷감을 꺼냈답니다. 그러자 뽀얀 먼지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코끝이 간지렸어요. 부잣집 여자가 애취 애취 재채기를 하자 더 많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애취 애취 재채기를 하자 마당에 있던 닭들이 깜짝 놀라 푸드덕거리며 흩어졌어요. 그러자 더 많은 먼지가 피어올라 다시 애취 애취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에 마구간에 있던 소와 말들이 깜짝 놀라 우당탕 마구간을 부수고 달아났고 그러자 더 많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라 또다시 여자가 재채기를 했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귀를 막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이 쨍글한 깨졌고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부잣집 여자는 계속해서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될 무렵 부잣집 여자는 홀로 문앞에 앉아 재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결국 집이 흔들리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답니다. 욕심 많은 부잣집 여자는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아 울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꽃가마를 따라간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진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아내와 딸 연희랑 겨우겨우 먹고사는 처지였지만 진서방은 어찌나 마음씨가 착한지 남의 불쌍한 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농사일을 끝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길 옆에서 빗정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고 있지 뭐예요. 아이고 저걸 어쩌나 진서방은 허둥지둥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털이 숭숭 빠진 고양이는 병이라도 들었는지 오들오들 떨며 울었습니다. 불쌍한 것 내가 데려가야겠다. 진서방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서방의 아내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쩌자고 고양이를 데려와요. 당장 내다버리세요. 그러자 딸 연희가 고양이를 꼭 껴안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어머니 고양이가 자라면 쌀을 훔쳐먹는 쥐들을 몽땅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어쩌면 아버지랑 딸이 똑같을까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고양이 밥은 절대로 따로 못 준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는 고양이를 안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보아주기 시작했답니다. 야옹아 이리와 먹던 밥도 덜어주고 마루 밑에다 푹신푹신한 집도 깔아줬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야옹아 이거 먹어 어렵게 구한 약초까지 달여 먹일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고양이는 날름 날름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비실비실하던 고양이는 제법 살이 투실투실 찐 고양이로 변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이 고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를 잡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종일 쿨쿨 잠만 잤지요. 쥐가 코앞으로 지나가도 그저 눈만 껌뻑 껌뻑 할 뿐 꼼짝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게으른 고양이 녀석 당장 나가라 나가 연희 어머니는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내쫓 았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고양이는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집 근처를 얼쩡 얼쩡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세금세금 연희 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보다 못한 연희도 물었지요. 야옹아 너는 왜 쥐를 안 잡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밥을 많이 줄 수 없단다. 고양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이내 다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동네방네 멍청이 고양이라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지요. 저런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처음에는 고양이를 겁내던 쥐들도 이젠 연희네 집을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도 제법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지요. 우리 연희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진서방은 듬직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이온마을 만보기를 사위감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칭찬을 했지요.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었으니 곶간에 쌀을 팔아서 연희옷도 해주고 혼인잔치도 크게 버려야겠다. 진서방은 설레는 마음으로 곶간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쌀이 온데간데 없고 뒤룩뒤룩 살찐 쥐들만 우글우글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쩐담. 진서방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우리 쌀이 다 어디로 갔나 아이고 진서방의 아내도 땅을 치며 울고 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를 어쩐대요 아까운 우리 쌀 결국 진서방은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혼인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없어진 쌀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모으고요. 그러니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연인은 밤을 꼬박 새며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서방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아무도 없지? 마루 밑에서 날마다 잠만 자던 고양이가 어슬렁 어슬렁 마당으로 나와 둘레 둘레 사방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더니 손살같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진서방의 삼배두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불이 났게 곡간으로 들어가더니 삼배두건을 제 머리에다 떡하니 올렸었지요. 곡간 가운데다 향불까지 피우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큰 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가시다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느 집에 초상이라도 났나? 쥐들이 구멍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둘레둘레 살펴보니 멍청이 고양이가 삼배두건을 쓰고 곡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쥐들이 쪼르르 달려 나와 물었습니다. 고양이님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십니까? 보면 모르겠어.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나와서 절을 올려라. 고양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쥐들은 멍청이 고양이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래도 늘 고맙게 대해준 고양이의 일이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쥐들은 줄줄이 기어나와서는 넙죽넙죽 절을 했지요. 그러자 고양이는 짐짓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초상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고양이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생각이 모자라서. 쥐들은 쪼르르 가서는 쌀을 한 움큼씩 쥐고 다시 왔습니다. 고양이는 애고애고 울면서도 열심히 부조쌀을 받았답니다. 멍청이 고양이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쥐들에게 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마을 쥐들은 물론 이웃마을의 쥐들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연인의 곳간에는 쌀이 수북수북 쌓여갔지요. 고양이가 열심히 곡을 하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에 멋지게 수염까지 기른 대장쥐가 문상을 왔지요. 옳지 바로 저놈이로구나. 마침 잘 왔다 요농. 고양이는 손살같이 달려가 대장쥐를 덮쳤습니다. 대장쥐는 이까진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하고 슬쩍 힘을 주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고양이라도 쥐는 쥐.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대장쥐를 옴짝달싹 못하게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님 여태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대장쥐는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놈 이젠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고양이인지 똑똑히 알았느냐? 고양이는 잔뜩 목에 힘을 주고 외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살려둔 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되도록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으려고 꾹 참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약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쌀을 훔치다가 들키면 다 잡아먹을 테다. 알겠느냐? 고양이는 우렁우렁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대장쥐가 부들부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정 살고 싶다면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의 쥐들을 모두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알겠느냐? 고양이는 대장쥐의 목달미를 꽉 물고는 다그쳤지요. 고양이님 살려만 주신다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대장쥐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고양이는 그제야 슬그머니 대장쥐를 풀어주었지요. 죽다 살아난 대장쥐는 부하들을 이끌고 허둥지둥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날이 밝자 고양이는 연희의 치맛자락을 물고 곡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연희는 벌어진 잎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텅텅 비어있던 곡관이 어느새 쌀로 가득 차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우그루그라던 쥐들마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옹아 고맙다 고마워. 연희는 고양이를 껴안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 후 연희가 연지곤지 찍고 시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한다. 시승급 병이 난 진서방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꽃가마 뒤를 쫄래쫄래 뒤따라가는 조그만 꽃가마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살그머니 가마문을 열어보던 사람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답니다. 가마 안에는 색동모자를 곱게 쓴 고양이가 꾸벅 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고양이는 연희를 따라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호랑이 잡은 청년 깊은 산골에 어느 청년이 당나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년이 밖에서 돌아와 보니 당나귀가 보이지 않았어요. 청년은 여기저기 당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숲속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 뜬 걸 앞에 당나귀의 뼈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는 호랑이의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청년은 억울하고 분하여 발을 동동 구르다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호랑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작은 덩굴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 안녕 작은 덩굴아 그런데 난 별로 안녕하지 못해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못된 호랑이가 우리 당나귀를 잡아먹었거든 그래서 지금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길이야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그 호랑이가 누구인지 알아요 청년과 작은 덩굴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작은 양팔을 만났어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못된 호랑이를 잡으러 가 호랑이가 당나귀를 잡아먹었거든 저도 데려가세요 자꾸 힘은 없지만 제가 도울 일이 있을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드디어 호랑이 굴에 이르렀어요. 굴 속에는 모닥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모닥불 위에는 냄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는 여러가지 야채를 넣어 만든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작은 덩굴이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의논해야지요. 저는 여기 굴 앞에 숨어 있을게요. 그러자 작은 양파가 말했습니다. 저는 저 고깃국 속에 숨어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청년이 말했어요. 그럼 나는 장작 더미 뒤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숨어 있을게. 얼마 뒤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걸어왔습니다. 에이 오늘 사냥은 허탕만 쳤잖아. 아 배고파. 호랑이는 이렇게 투덜거리다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을 보았습니다. 아참 국이 있었지. 아 맛있는 냄새 어디 한번 맛 좀 볼까. 그러자 국 속에 있던 양파가 콜록콜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이 멍청한 국아 내가 곧 한 입에 꿀꺽 마셔버릴 테니까. 그래도 양파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안 그러면 굴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래도 양파는 아랑곳 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는 못된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네. 바로바로 너같이 못된 호랑이를 잡으러 왔지. 호랑이는 화가 있는 대로 치밀어 커다란 앞발로 냄비를 차버렸어요. 그러자 냄비에 있던 국이 쏟아지면서 사방으로 튀었지요. 작은 양파도 냄비에서 튀어나와 벽에 한번 부딪혔다가 호랑이의 눈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앗 뜨거. 호랑이는 눈을 움켜쥐고 팔짝팔짝 뛰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굴 앞에 있던 작은 덩굴이 호랑이의 발을 걸었지요. 호랑이는 부응 공중에서 한번 돌더니 꽈당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장작더미 뒤에 숨어있던 청년이 뛰어나와 막대기로 호랑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과 작은 덩굴과 작은 양파는 힘을 모아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왕의 사위가 된 꼬마 옛날에 꼬마 구두장이가 살았답니다. 이 꼬마 구두장이는 소문난 장난꾸러기 였어요. 구두는 깊지 않고 요리조리 꽤만 피우고 다녔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골탕을 먹이니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래서 보다 못한 주인이 꼬마의 귀를 쭉 잡아당겼더니 코끼리 귀처럼 대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훌륭한 구두장이라면 나처럼 구두같이 긴 귀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성격 또한 이렇게 긍정적이니 귀 늘어난 것쯤은 걱정거리도 아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을 때 꼬마는 귀 속에다 넣으면 되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꼬마의 장난을 견디다 못한 주인은 결국 꼬마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외톨이가 된 꼬마는 길을 떠났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서 오리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둘은 서로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똑같이 말썽 꼬러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지요. 둘은 그동안 장난쳤던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나무 그늘 아래서 한 노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반짝거렸지요. 어떤 장난을 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귀에 대고 꽥꽥 울어댈까? 그러면 네가 한 짓인 줄 금방 알걸? 궁리 끝에 꼬마는 노인의 오른쪽 신발을 벗겨 나뭇가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뒤에 숨어 노인이 깨어나길 기다렸지요. 아 잘 잤다. 얼마 뒤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노인은 한쪽 신발이 없어진 걸 알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몹시 가난해서 신발이라고는 다 낡아빠진 그 구두가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렸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이를 어쩌면 좋지? 노인은 두리번 두리번 구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구두를 발견했어요. 노인은 구두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구두가 마법을 부리듯 공중으로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도무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 구두는 신을 수 없겠구나. 노인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실컷 장난을 치던 꼬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할아버지 눈에서 흐르는 게 뭐지? 궁금한 건 죽어도 못 참는 꼬마가 노인에게 다가가 눈물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가르쳐주면 제가 할아버지 신발을 갖다 줄게요. 음 이건 눈물이야. 그런데 넌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니? 노인의 물음에 꼬마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구두를 내밀었지요. 네가 구두를 가져갔었니? 그럼 내 눈물은 너 때문에 나온 거구나. 꼬마와 오리는 더더욱 노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려고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노인이 아주 슬픈 얼굴로 꼬마를 부르는 겁니다. 왜요? 장난쳤다고 혼내려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꼬마와 오리는 노인 곁으로 다가갔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둘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말거라.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꼬마의 눈에서 축축한 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꼬마는 제 눈물을 닦아 보이며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전 슬프지 않은데요? 기쁠 때 나오는 눈물도 있단다. 내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구나. 노인은 꼬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고 오리의 뒤엉킨 깃털을 빗질해 주었답니다. 노인과 헤어진 꼬마와 오리는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일들을 얘기하며 걷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궁궐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겨있는 것입니다. 왕은 107년 동안 잃어버린 왕관을 찾느라 끙끙거리다 병이 났고 공주는 그게 너무 슬퍼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꼬마와 오리는 있는 힘을 다해 왕과 공주를 웃겼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뚱악에 있던 왕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다가 배가 펑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그런데 왕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리는 겁니다. 바로 107년 전에 잃어버린 왕관이었어요. 꼬마는 얼른 왕관을 끄집어내고 정성들여 왕의 배를 꿰맸답니다. 오랜만에 구두장의 솜씨를 발휘한 것입니다. 드디어 왕관을 찾았구나. 왕관을 되찾은 왕은 언제 아팠냐는 듯 말끔히 나았습니다. 활짝 웃는 아버지를 보며 공주도 한박 웃음을 지었지요. 모두들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꼬마와 우리에게 고마워 했답니다. 뭐 별일도 아닌데요. 꼬마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왕은 그런 꼬마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사위로 맞아들였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 말썽장애 장난꾸러기 꼬마가 왕의 사위가 되다니요. 정말 놀랍지요? 말썽꾸러기 오리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농사일과 글 공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사꾼에게는 만복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지런한데 이 아들은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어요. 어느 날 농사꾼은 늦잠을 자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만복아 어서 일어나라 해가 벌써 머리 꼭대기까지 왔다. 오늘은 저 건너 배추밭을 가는 날이니 어서 서두르거라.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 아들 녀석을 보세요. 글쎄 입을 오리처럼 쑥 내밀고는 툴툴 거리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일하기 싫어요. 건너마을 금동이는 글만 글만 읽던데 저는 땡볕에서 일만 하고 저도 이제 글공부나 할래요. 옛기 녀석아 네 녀석이 공부는 무슨 공부 괜한 핑계대지 말고 어서 가자. 농사꾼은 아들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마치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만복이는 밧두렁에 주저앉아 딴접만 피웠습니다. 심심한 데 호드기나 만들어 볼까 만복이는 버들가지를 꺾고 호드기를 만들어서는 삘릴리 삘릴리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에헤 저기 점내가 있네 놀려줘야지 만복이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나무를 캐고 있는 점내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냅다 새총을 쏘았어요. 빠야 만복이 너 가만 안 둘 테야 놀란 점내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새총을 맞을까 봐 발을 동동 굴렀지요. 만복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만복아 장난 그만하고 쟁기질 좀 하렴. 에 일하기 싫은데 만복이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눈 팔면서 대충대충 쟁기질을 하니 밭고랑이 이리 빗둘 저리 빗둘 난리가 아니었지요. 이 녀석아 눈을 감고 가라도 이거보다 낫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다음 날도 만복이는 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아버지 저도 글 공부 할래요.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야 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도 글 공부가 소원이냐 좋다 오늘부터 방에서 글을 읽어라 하지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하루종일 글만 읽어야지 난 좀 비우면 안 된다. 우와 좋아라 나도 금동이처럼 농사일을 안 해도 된다니 만복이는 신이 나서 방바닥이 꺼지도록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턱 앉아서 글 공부를 시작했지요. 물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통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글을 읽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농사일 대신 글 공부만 하는 게 좋아서 신바람이 났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슬슬 몸이 근질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머리야 꽉 끼는 통버선 때문에 발은 옥신옥신 아팠고 갓 때문에 머리는 어질어질 했습니다. 꼬라앉은 다리도 점점 저려왔지요. 게다가 글을 읽는 게 지겨워서 자꾸 하품만 나오지 뭐예요. 아 참 공부도 쉬운 일이 아닌걸 그래도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보다 백배 낫지. 만보기는 몸이 저리고 비틀려도 꾹 참고 글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에이구 나 죽겠다. 만보기는 책상을 밀치고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친구들이 노는 게 보이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참기가 힘들었지요. 들에서 들에서 일을 나면 내 마음대로 걷고 뛰고 정말 신바람이 날 텐데 낮잠이라도 한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만보기는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도와 농사짓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새참을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집은 오늘 새참이 모유 구수한 멸치 국물에 국수를 준비했지 우리는 보리밥에 나물 넣고 참기름 듬뿍 쳤지 만보기는 침을 꼴깍 꼴깍 삼켰습니다. 그래 난 글공부보다 농사짓는 게 더 좋아. 만보기는 통 벗어내고 가시고 다 벗어던지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만보기는 까불까불대며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음 향긋하기로 해 코를 벌룸벌룸 거리며 풀냄새 흙냄새를 잔뜩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었습니다. 와 이제 살 것 같다. 아버지 아니 이 녀석 어디서 호랑이라도 나타났느냐 글공부 하다 말고 왜 이렇게 뛰어나오는 게야 강중 강중 뛰어오는 만보기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글공부 한단 소리 안 할 테니 들어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돼 농사일이 실증나면 또 글공부 한다고 조를 텐데 아예 관두거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네? 만보기는 이제 글공부 하라는 소리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글공부를 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냉큼 쟁기질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 뒤로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답니다. 그 후 어쩌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만보기는 이놈의 소야 너도 통버선 신고 각근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공부나 할래?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하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황금보다 친구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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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작고도 작은 마을에 더듬이와 뱅뱅이가 살았어요. 더듬이는 항상 두 손을 더듬더듬 거렸지요. 왜냐하면 장님이었거든요. 뱅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걷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리만 뱅뱅 도는 앉은 뱅이였거든요. 그러니 둘 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도 둘은 씩씩하게 잘 살았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더듬이가 개울을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두 손을 휘휘 저으면서 기웃둥 기웃둥 비틀비틀 돌다리를 겨우 건너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 그걸 본 뱅뱅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엾은 더듬이 물에 흠뻑 젖고 말았네. 다음 날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언덕으로 꽃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더듬아 우리가 손잡아줄게 같이 갈래? 그래 그래 참 뱅뱅이도 데려가자. 안 돼 뱅뱅이는 걸을 수가 없잖아. 더듬이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 가면서 자꾸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뱅뱅이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맞다 그거야 더듬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휘적휘적 뱅뱅이를 찾아갔지요. 뱅뱅아 내가 너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까?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나는 너의 눈이 되어줄게 그러면 무엇이든 볼 수 있지? 더듬이가 뱅뱅이를 훌쩍 업었습니다.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된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갈까? 응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너면 돼. 더듬이는 뱅뱅이의 말대로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넀습니다. 뱅뱅이는 더듬이의 다리로 개울도 건너고 언덕도 오르고 멀리 꽃구경도 갈 수 있었지요.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지? 더듬이가 소리 나는 쪽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응 저건 노란 깃털을 가진 작고 예쁜 새야. 더듬이는 뱅뱅이의 눈으로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냉이 꽃도 보고 개미도 보았습니다. 둘은 꼬불꼬불 오솔길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참을 갔습니다. 휴 힘들어 여기서 잠시 쉬자. 더듬이는 활짝 핀 진달래의 한가운데에 뱅뱅이를 내려놓았어요. 뱅뱅이는 이쪽 꽃을 따서 친구 입에 한움큼 저쪽 꽃을 따서 자기 입에도 한움큼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천천히 씹어봐. 참 향기롭지? 그런데 아까부터 좀 떨어진 바위 밑에서 돌 하나가 번쩍번쩍 거리는 겁니다. 뱅뱅이가 고개를 빼고 가만히 보니까 글쎄 큰 금덩어리가 아니겠어요? 저것만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둘인데 금덩어리는 하나잖아? 뱅뱅이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자 저 금덩어리가 있으면 욕심이 생겨서 친구를 잃을지도 몰라. 대신 뱅뱅이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금덩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둘은 다시 한몸이 되어서 산길을 내려왔지요. 한참을 가다보니 왁자지껄한 시장이었습니다. 더듬이와 뱅뱅이는 잠시 따로 두 몸이 되었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녀시오. 더듬이는 엿장수 가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둥글둥글 항아리 파는 아저씨 매끈매끈 옷감 사는 아줌마 쪽쪽 엿가락 빠는 아이들 뱅뱅이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뱅뱅이는 마침 거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옷에 너덜너덜한 짚신 비쩍 마른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거지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저 상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이라고 나를 놀리는 거냐 에이 못된 녀석 같으니 라고 거지는 오히려 뱅뱅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거지는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바위 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둥글둥글 노란 것이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정말 금덩어리잖아. 저것만 있으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놀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는걸. 거지는 신이 나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금덩어리가 꿈틀꿈틀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글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리를 틀고 혀를 날름날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구렁이잖아. 화가 난 거지는 구렁이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거지는 생각할수록 그 앉은 뱅이가 괘씸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뱅뱅이를 찾아 등을 철썩 철썩 때렸습니다. 요 놈 내 눈에는 구렁이가 금덩어리로 보이니 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금덩어리였어요. 그럼 가서 봐 두동강 난 구렁이가 있나 황금이 있나 거지는 불그락 푸르락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뱅뱅이는 고개를 갸욱 갸욱 거렸어요. 분명히 금덩어리였는데 뱅뱅아 저 사람이 왜 너를 때리는 거야? 그제야 뱅뱅이는 아까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서 황금을 봤던 이야기를 더듬이에게 해주었습니다. 둘은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바위 밑에는 주먹만한 금덩어리 두 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지가 두동강냉 구렁이가 황금 두 개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은 사이좋게 하나씩 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리가 되고 눈이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타박 타박 산길을 내려왔답니다. 그 후로도 둘은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늑대를 물리친 개와 고양이 어느 마을 어떤 집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집을 지키고 도둑을 지키다 보니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은 거였어요. 개는 축 늘어져서 햇빛이 드는 따뜻한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잠만 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는 주인이 옆집 사람과 나누는 끔찍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는 너무 늙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디다 버리면 좋을까요? 아니 차라리 가죽을 벗겨 박제를 하면 어떨까요? 순간 개는 정신이 버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산으로 달려갔지요. 늑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늑대야 늑대야 이제 나는 어쩌면 좋으니 버려지면 어쩌지 가죽을 벗기면 어떡해? 늙은 개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었답니다. 그런데 늑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껄껄 웃는 겁니다. 왜 웃니? 내 처지가 한심해서 웃는 거니? 개가 물었습니다. 아니 큰일도 아닌데 걱정하는 내가 우스워서 개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자 늑대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늑대는 지도까지 그려가며 찬찬히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너의 주인이 아기를 데리고 밭에 나오면 때를 봐서 내가 아기를 훔쳐서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네가 지지며 날 따라오는 거지. 이쯤에서 내가 아기를 내려놓을 게. 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척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아마 넌 죽을 때까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거야. 늑대의 작전을 다 듣고 난 개는 너무나 감격했답니다. 그래서 늑대를 꼭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거듭거듭 인사를 했어요. 다음날 늑대와 개가 예상했던 대로 주인이 아기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개도 따라 나섰지요. 주인은 아기 바구니를 나무 그늘에 놓아둔 채 김을 매기 시작했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쯤 늑대가 슬금슬금 다가가 아기 바구니를 물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개는 계획한 대로 큰 소리로 짖으며 쫓아갔습니다. 우리 아기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개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안가 늑대는 약속한 장소에 아기를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쳐 버렸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한 거지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런 너를 버리려고 했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주인은 늙은 개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우가 싹 달라진 건 물론이었어요.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을 생선까지 주고 푹신한 잠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늘어져 낮잠만 자도 구박하지 않았고 개는 고마움의 표시로 주인이 주는 고기며 생선을 꼭 반으로 나누어 늑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늑대의 요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개의 식량을 다 주어도 늑대는 더 욕심을 부렸답니다. 내일은 너희 집에 있는 닭을 먹고 싶어. 늑대의 말에 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어떻게 한 집에 사는 닭을 죽일 수 있니? 다른 걸로 주면 안 될까? 하지만 늑대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닭을 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너 혼자 내일 산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고는 센 한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닭을 죽일 수는 없어. 여태 내가 지켜주던 닭인걸. 그렇다고 남의 집 닭을 훔쳐다 줄 수도 없었던 개는 늑대의 속셈을 잘 알기에 더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저를 잡아먹기 위해 산으로 오라고 했을 테니까요. 개는 어쩔 줄 몰라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다가와 개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영감님이 늑대의 밥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고양이의 말에 늙은 개는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조그만 고양이가 돕겠다고 나서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한편 개를 잡아먹으려고 계획한 늑대는 산 도깨비를 꼬드겨 나무 덤불에 숨어 있게 했습니다. 산 도깨비가 개를 잡아놓으면 홀랑 집어삼킬 생각이었지요. 사실은 저도 늙어서 단번에 개를 잡아먹을 힘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개는 고양이와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눈에 덤불 뒤에 숨어있는 짐승의 귀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마치 들쥐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들어 짐승의 귀를 물어 뜯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쥐가 아니라 산 도깨비 이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레 이를 당한 산 도깨비 는 귀를 감싸 쥐고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 답니다. 그 모습에 놀란 늑대도 후다닥 달아나 버렸지요. 엉겁결에 산 도깨비를 물리치고 늑대마저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늙은 개와 고양이는 닭과 함께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인을 이긴 부부 옛날 옛날 어느 외딴 마을에 판딜 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영리했지만 판딜은 바보스러웠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판딜 부부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아기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죽은 아기를 안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며 아기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보, 내일 날이 밝는대로 마을에 가서 물소 한 마리를 사오세요. 아내가 판딜에게 전 재산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판딜은 아내가 건네준 돈을 한참 동안 보다가 멀뚱멀뚱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물소가 어떻게 생긴 것이오?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답니다. 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물소예요. 아, 그렇군. 내일 당장 사오리다. 판딜은 날이 밝자마자 쌩하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보니 한 노인이 낫으로 풀을 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판딜은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낫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옳아, 저게 바로 물소로구나. 판딜은 노인에게 다가가 낫을 팔라며 돈을 전부 내밀었답니다. 돈을 본 노인은 이게 웬덕인가 싶어 얼른 낫을 주었지요. 판딜은 낫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에 매달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물소를 사왔소. 물소를 기다리던 아내는 그 꼴을 보고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건 물소가 아니라 나시예요. 물소는 다리가 내세다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짐승이라고요. 그제야 잘 알아들은 판딜은 노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사히 물소를 사왔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물소를 잡아 요리를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지와 르바이를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는 이슬람교에서 성지술래를 하고 온 사람이고 르바이는 목회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하지와 르바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판디를 불렀어요. 여보, 어서 가서 하지와 르바이를 모셔오세요. 하지만 바보 판디리 하지와 르바이를 알턱이 없지요. 하지와 르바이가 어떻게 생겼소? 아내는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는 머리에 흰 터번을 썼어요. 그리고 르바이는 턱에 흰 수염이 있어요. 그렇군. 알았어. 얼른 가서 모셔오리다. 판디른 당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니 염소 한 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염소의 턱에는 흰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르바이씨,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디른 정중하게 인사하고서 염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염소가 큰 소리로 울어대는 거예요. 판디른 염소가 도망치기 전에 잽싸게 달려들어 염소를 잡은 다음 하지를 찾으러 떠났답니다. 조금 더 가다가 판디른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어요. 몸은 갈색으로 덮여 있고 머리는 하얀 깃털이라 꼭 터번을 쓰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당신이 하지시로군요.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디리 잡으려고 하자 새는 삑삑삑삑 울어대며 이리저리 날아 다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요? 걱정 말아요. 당신이 앉을 만큼은 넓으니까. 판디른 장대를 휘둘러 새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한 손엔 염소를 한 손엔 새를 잡고서 말입니다. 하지와 르바이를 기다리던 아내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보 그건 하지와 르바이가 아니라 염소와 새예요. 차라리 이웃마을에 있는 교리 선생을 모시고 오세요. 판디른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모셔오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급하게 나오느라 교리 선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도 않고 집을 나섰지 뭐예요? 판딜은 나름대로 교리 선생의 얼굴을 상상하며 온 마을을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이리저리 헤매던 판딜은 한참 만에 숲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저 집의 교리 선생이 살고 있을 거야. 판딜은 앞뒤 생각지 않고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 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인을 보고도 겁을 낼 판딜이 아니었지요? 판딜은 사정을 해서 거인 부부를 집으로 모셔갔답니다. 아내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사를 마쳤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아내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거인 부부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판딜에게는 음식을 따로 싸주며 아기 거인에게 먹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판딜 부부를 잡아가 아기 거인의 먹이로 삼을 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거인 부부가 신나게 물수 앞다리를 뜯고 있는 동안 판딜은 잽싸게 거인의 집으로 달려가 아기 거인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음식을 밀어넣었던지 아기 거인이 그만 목이 메어 죽고 말았지 뭐예요. 거인 부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잔뜩 부른 배를 두들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온 판딜은 아내와 함께 강 건너로 도망을 쳤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죽은 걸 알고 가만히 있을 거인 부부가 아니었지요. 거인 부부는 판딜과 아내를 득달같이 쫓아와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강을 건너려면 큰 독을 타고 오세요. 거인 부부가 독을 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독에 다리를 넣고 힘껏 노를 저으세요. 거인 부부는 씩씩거리며 독에다 두 다리를 집어넣고 노를 접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 거녕 독은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거인 부부는 독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판들 부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야 물론 거인의 집에 있던 금은 보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바보 판들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 덕분에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 속에는 지혜와 웃음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 스무 번 계속해서 읽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되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꽃가마를 따라간 고양이 이야기는 고양이가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이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난 까치나 구렁이 도깨비가 나중에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지나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꼭 말로 표현하고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